자 발상 양수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실리콘 호수 세트가 있죠 열어보면 처음에는 에어스톤, 마중물 펌프 세트, 호수 거리, 스틸 메쉬망, 실리콘 호수 3종 세트가 있는데 뭐 이렇게도 들어가 있구요 편의에 의해서는 저는 이제 여기 한번에 들고 다니거든요 이걸 다 풀러서 이제 요 8m 짜리 긴 실리콘 호수에 스틸 메쉬망 이렇게 껴 주시고 이 호수를 이제 이 가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감아요 다른 호수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기포기 호수도 이렇게 하고 이 사이에 양수기를 그냥 넣습니다 이런 주변에다가 마중물 펌프나 이런 것들 넣고 이렇게 다 듭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충분히 얹을 수 있죠 이제 기존 양수기보다 크기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측면에 넣고 다니셔도 되요 다이와 쿨키퍼 박칸은 이게 좀 큰 편이긴 한데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편이기 때문에 수납이 가능한 박칸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넣거나 여기 가운데 이렇게 넣거나 해서 아까처럼 너무 부피감 있지 않게 휴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